한지혜 씨, 저는 한지혜 씨 굉장히 일찍 결혼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결혼할 때 나이가 배우로서도 좀 이른 나이였어요? 그렇죠? 27으로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지혜 씨가 2010년 27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한지혜 씨는요.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한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배우로서의 삶은 좀 불안하지 않았냐라는 MC의 질문에 불안했다. 하지만 나만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주변을 감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지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자 배우자의 직업, 어떤 분입니까? 이분 한지혜 씨보다 6살 많은 연상이고요. 검사입니다. 이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게 대학을 졸업하고 1년 6개월 만에 사법시험이 1차, 2차, 3차 있지 않습니까? 함을 싹 패스했습니다. 대단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스가 남편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실지도 궁금한데 친언니가 사랑의 큐피티였어요, 이번에는. 네, 한지혜 씨 형제가 2년 1남 딸, 딸 아들인데 한지혜 씨가 가운데 둘째예요. 그런데 친언니가 소개를 해서 만났고 어느덧 결혼 13년 차에 이르렀네요. 그런데 한지혜 씨가 결혼할 당시에 남편의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그렇죠. 한지혜 씨도 사실 굉장히 당시에 기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언니가 내 동생 남편 구해주는데 얼마나 꼼꼼히 따졌겠습니까? 세상에 프로필을 줬대요. 너 이 사람 만나볼래? 그런데 그 프로필을 본 한지혜 씨. 어머나, 세 가지가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뭘까요?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마음에 들만한 건데 첫 번째, 사실 한지혜 씨가 굉장히 종교, 신실한 기독인인데 이 남편분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봤더니 아까 말했던 어머나, 사법시험을 1, 2, 3차를 한 번에 패스했네? 마음에 들고. 세 번째, 어머, 봤더니 집이 평창동에 있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조건 떠나서 대화가 일단 굉장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네, 한지혜 씨가 남편과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만 1시간 반을 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난 건데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면 처음 만났을 때도 대화가 술술술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쑥스러워서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공기가 어색했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색했냐. 보다 못한 종업원이 이 테이블로 와서 조심스럽게 아, 저기 그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두 사람이 귀까지 빨개져서 굉장히 쑥스러워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지혜 씨 결혼 과정이 또 데뷔작 내용하고 비슷하다면서요. 왜,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라고 하고 배우는 작품 제목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한지혜 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4년이죠 드라마 낙랑식 8세에서 극중 한지혜 씨가 검사 남편과 티격태격 사랑 이야기를 펼치는 여고생으로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검사 아내가 됐고 심지어 극중 검사 남편의 이름도 똑같아서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드라마가 현실이 됐다, 이거는 예언 드라마 아니었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발표했을 당시에 한지혜 씨 부부의 신혼집이 또 굉장히 화제였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검사 남편과 함께 시카고에다가 신혼집을 마련을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 시카고에 멋진 야경이 보이는 럭셔리 하우스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한 달 월세가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매매 기준으로는 이 집의 가격이 한 4, 50억 정도 되는 고가의 집이었는데 그렇게 9개월 동안 한지혜 씨가 시카고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연예계 생활과 잠시 떨어져서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연수나 이런 걸로 갔었던 모양이고 내 조차 같이 갔었던 거고 그러면 아내가 배우면 남편은 또 아내를 어떻게 외주해 줄까요? 자, 이거 들어보시면 정말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실 텐데요. 한지혜 씨가 스케줄 시작하면, 촬영 시작하면 유일하게 촬영 없는 토요일 하루가 쉬는 날이라고 해요. 이 날은 나 건드리지만 나 늦잠다는 날이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남편이 자전거가 취미였다고 해요. 그러면 아내 자게 두고 혼자 자전거 타러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늦이 막히 일어난 아내와 이 음식을, 사온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이게 뭐 평범하다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토요일인데 남편, 꼭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뭐 내 옷 어디 있어? 뭐 아 나 배고파, 밥 좀. 이것이면 아내를 찾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가 막힌 외전지 기혼 여성분들은 아실걸요. 네, 저는 알 것 같네요. 정엉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이었죠. 한재희 씨가 정말 오랫도록, 그토록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게요, 너무 오래되면 주변에서 얘기를 못해요. 결혼 8년 차까지는 무슨 소식이니, 혹시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8년 차를 넘어가니까 양가 부모님 누구도 이 결혼 후에 임신에 대한 소식을 묻지를 못했다 그래요. 심지어 친정엄마는 좀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임신 준비는 잘 돼가니? 병원 가봤어? 한약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법도 안 돼. 친정어머니도 말도 못 꺼내고 조심스러우면서 이 부부를 보고 있었고 이 부부도 그래, 아이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 때 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딸 키우는 점에 푹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한지혜 씨 SNS에는 이 딸 윤슬 양 사진으로 아주 가득한데요. 두 사람을 닮아서 굉장히 귀여운 이목구비, 그리고 아기들 외에 보면 옆에서도 뒤에서도 보이는 그 통통한 볼살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 볼살로 깜찍함을 정말 온몸으로 뿜어내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가 저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유치가 나기 시작했다면서요. 배우 한지혜가 아니라 엄마 한지혜로서 아주 소중한 일상을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